한아름 이 여우같은 계집애를 어떻게 하면 한방에 보내버리지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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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이렇게 숨이 넘어가? 여기서 또 숨이 넘어갈 일이 뭐가 있다고! 방금 강미한테 전화 왔는데 한아름 내 엄마가 우리 어머니 만나러 온다 그랬대! 뭐야? 아니 지가 왜 남 사부인을 만나? 어?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아우 기가 막혀 엄마! 정말 이러다 한아름 웨딩머치 올리면 나 어떡해? 아우 어떻게 사냐고! 아우 정신 사나워 가만있어 봐 나도 최연강을 꼬셔볼까? 한아름한테 복수하는 길은 그것뿐이잖아 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남한테 빼앗기는 아픔이 뭔지 느껴보라 그래 최연강이 꿈쩍이나 할 것 같니? 어? 최연강도 닥쳤다 뭐 된건 나랑 똑같잖아 패자부활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둘이 같이 뭉쳐보자고 하지 뭐 그건 니가 알아서 하고 하나를 이기지마 내가 어떻게 손을 봐주지? 어! 가만! 그러면 되겠네 정말 회장님이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다고요? 이따 전화할게요 우리 결혼 외논할 거 많잖아요